자기가 오라고 그래. 바쁘다고. 뭔가 현행법이야 당신. 이거 미친데 이거. 이리 부자 이거 풀리고 분실한다고. 가면서. 사진 찍고 있다면. 갑자기 뒤에서. 탄내가 나더라구요. 누구야 하러 갔더니만. 저 아저씨가 신나를 가지고서. 화 안에다 막 부리고서. 이제 불을 붙이려고 하길래. 신난통을 제가 옆에 갖다 치워버리고. 빨리 빨리 빨리. 저만에 와있을때. 야스 어? 조금 볼게요. 검짜들은 다 틀지게 얘기. 수녀의 신할게요. 검짜들은 말로 말 안 된다. 수녀의 신할게요. 나와주세요. 나와주세요. 아 저 분실을 입사 드렸는데? 한 번 더 한번. 아니 내가 기적을 할 때. 왜 이 얘기 한마디로 못 한 거야. 어? 나와주세요. 말로만 검짜들 기적할 때 자 이라. 수녀의 신할게요. 나와주세요. 나와주세요. 나와주세요.